전남 로컬푸드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목포 MBC TV 프로그램, 키우는 놈, 만드는 놈, 먹는 놈이 오는 22일 일요일 낮 12시 5분에 첫 방송됩니다. 예능 방식으로 구성되는 이 프로그램은 강래호 셰프와 박상현 맛 칼럼 리스트, 개그맨 윤택 씨가 출연합니다. 이들은 푸드트럭을 타고 전남 지역 로컬푸드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생산자를 만나고 지역 농수산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전통주를 함께 곁들이는 먹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